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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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신 차량은 BMW 32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이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5만4천 키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외관 드레스업 해주셨고요 이 차량 신차 워런티 23년 4월까지 가능하세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터뜩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내 쪽도 살펴보시면 본내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 쭉 살펴보시고요 측면 제일 먼저 휠 보시면 18인치 M 휠 되어 있습니다 휠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7.33으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입니다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에 문국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6.19로 85%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디퓨저 되어 있고 스포일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아래쪽에 매트 시공해 주셨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 2열 폴딩 가능하세요 이 차량 배기음 듣고 가실게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수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에 문국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수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히랄리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개기탄 주행거리 5만 4천 6백 7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핸들 열선 있고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드 프리,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핸들 왼편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살펴보시면 HUD도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뒤쪽 볼게요 썬루프 있고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ECM 룸밀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쭉 내비게이션 삭제되어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어 볼게요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앞쪽 보시면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이용 가능하시고요 옆쪽에서부터 쭉 살펴보시면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푸등까지 시공해 주셨고요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넓습니다 앞쪽 보시면 C가택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살펴보시면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파 시트 이용 가능하시고 뒷자리도 엠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진 눈 볼게요 엔진 눈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쭉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접속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볼게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호련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이제 저와 함께 BMW 320i M스포츠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의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신차 워런티 남아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